서영아 할까? 찍을까? 그래 우리 서영이 차분하게 해보자 서영아 서영아 잘했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?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자신감 가지고 잘한다 서영아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 친다 이런 생각으로 치면 된다 서영아 서영아 잘했어 우리 또 하자 다음 주에 또 찍자 그래 우리 너무 잘했어 내려와 어린이들 우리 또 하자 Bruno